워실론이 소리 좋고 우와 안돼 어떡해 나 잘 수 있을까? 어떡해 네네! 양파 감자 연어 양파 연어 양파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맛있게 밥을 먹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조금 쉬다가 버스 오면 다시 버스 타고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제가 생각한 버스 시간이랑 안 맞았나 봐요 버스가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한대로 택시 타고 캠핑장까지 이동을 할게요 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아까 버스 시간표를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제 핸드폰에 찍힌 시간표랑 터미널에서 시간표를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되게 빠르게 그래도 왔거든요 와 저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 뷰가 짱입니다 짱 제가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일단 텐트 피칭 먼저 부지런히 할게요 텐트 피칭 cambio 텐트 피칭 텐트 피칭 Democrats 잠시 안 wipes 비췤 엑 SPEES Kr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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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겸 샤워실 이쪽이 개수대에요. 여기는 카페문이고 화장실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샤워장.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쪽 길이 예뻐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오래 산책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길이 너무 예뻐요. 아 문지러워. 아 문지러워. 아 문지러워. 아 문지러워. 아 문지러워. 아 문지러워. 여기 바다. 단전하고 고유하고 너무 예뻐요 마치고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도 여기 앉아서 계속 앞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요 강아지 터미널에서 캔디 이것저것 사 왔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캔디가 있더라고요 사탕이랑 카라멜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사봤거든요 땅콩 카라멜 카라멜인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딱딱해요 녹여서 먹어야 되겠다 녹여서 먹어야 되겠다 땅콩 카라멜 refuse 네 땅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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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치즈가 들어가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타바스코 소스를 갖고 왔거든요. 아, 맛있어. 치즈랑 순대가 안 어울릴 것 같죠? 엄청 잘 어울려요. 맛있다. 치즈를 돌돌 감아서 맛있겠죠? 맛있겠죠? 음. 음. 짠.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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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담백하다. 부드럽고 담백하다. 여기에 와인 한잔. 짠. 맛있어. 철. 찔렉. 치즈가... 우와 죄송해요 소리 좋고 제 사이트 바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캠핑장 전체가 어둡지 않고 밝아서 또 좋거든요 분위기가 좋고 예뻐서 여기 바다 바라보면서 캠핑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다 화목난로는 자주자주 봐줘야 돼요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갈 때 장장 넘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날씨가 조금 흐려서 일출을 볼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출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새해가 딱 되는 날 1월 1일 날 일출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으로 왔거든요 내일 기대가 됩니다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불을 피울 때 페더스틱도 만들어서 불을 피워보기도 하고 파이어 스틱으로 불을 만드는 걸 자주 해봤는데 제가 이거 쓰고 진짜 반했어요 오늘 한 개 딱 썼거든요 장작이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정말 물건이다 가끔씩은 간편하게 쓰는 것도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 요거 와인 어 한 반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 반을 뱅조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짠 치즈 치즈 그냥 맛있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치즈랑 순대가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지 몰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음 따뜻하게 뱅쇼를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일단 반압이 준비가 됐고요 뱅쇼 키트로 준비를 했거든요 사과배 오렌지 자몽 라임 감귤 와 진짜 요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아 향도 너무 좋다 오늘 새벽부터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했거든요 와 밤 되니까 바람이 진짜 많이 불긴 부네요 달달한 설탕은 저는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으려고요 와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 제가 돌로 받쳐놓은 게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돌로다가 싸놨습니다 와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져서 저도 만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추위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우모복 입어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따뜻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 아 이것만 입어도 너무 따뜻하다 좋다 좋다 아니 여러분 뱅쇼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향 너무 좋다 아 따스해 달콤하고 상큼하고 따스하고 너무 좋아요 아 좋다 겨울에는 캠핑 와서 추울 때는 따뜻한 뱅쇼 먹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몸도 녹일 수 있고 따뜻하고 아 상큼하고 깔끔하네요 아 좋다 두 번째 요리는 차돌박이 비빔면 물은 지금 이쪽에서 끓이고 있고요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어떡해 우와 저 오늘 괜찮겠죠 바람이 왜 이렇게 불죠 사우쳐서 하자마자 이렇게 끓기 시작했어요 와 효과 있네 아멜핏 오 바람이 너무 많이 불 오 어떡해 와 오 오 안돼 오 오 안돼 오 오 오 틀렀다 오 오 오 안돼 오 안돼 안돼 와 틀렀어 지금 빠졌거든요 오 발은 너무 많이 붙어봐요 지금 안돼 틀렀다 잠깐만 오 어 쉬 아 어떡해 나갔다 보게요 어 불안해 werde 또 꺼고 이게 뭐야 이건 어디인데 어? 바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디다 잘 수 있을까? 어떡하지?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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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에잉 뭐야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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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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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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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밖에 좀 돌로다가 좀 받치고 오긴 했는데 오늘 계속 불 것 같아요 바람이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아 저 오늘 잘 수 있겠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장작을 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물에 힘껏 foot 좀에 깔아요 ок 방hip이 조금 잠잠해졌 mean 차돌박이 비빔밥 완성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요리는 했답니다 솔직히 지금 비빔면은 불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찬물로 살짝 헹궜거든요 면이 탱탱하지 않고 좀 불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차돌박이랑 비빔면이랑 같이 싸서 맛은 좋다 먹으면서도 마음은 불안불안한데 맛있는데 어떡해요 여기에 뱅쇼 한잔 짠 아까 따뜻했는데 뱅쇼도 지금 식었어요 아까 따뜻했는데 뱅쇼도 지금 식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이중 오리 orable 집안妳 아 배고파서 맘마 먹자 Gib residents 엄마 괜찮아요 우와 괜찮아 천천히 먹어 되게 많이 고팠구나 천천히 먹어 아가야 완전 애기 고양이에요 저 왔을 때 봤던 야옹이거든요 애기 물 마셔야 돼 물 물 마시죠 물은 안 먹을 거야?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텐트 피칭 하다가 어떤 아기 고양이거든요 방금 또 왔다 갔어요 밖에 날씨 많이 추운데 여기 안에서 자고 가면 좋은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일 날씨도 좀 많이 춥고 흐리다고 해서 일출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꼭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꿈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바람을 딱 뜨거지 야옹이가 춥지 않게 잤으면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추워도 좋으니까 바람만 불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소음 불고 잡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제가 내일 예쁜 일출 보여드릴게요 잘자요 옹이가 다시 왔어요 옹이 일루와 아이고 추워라 왔다가 또 다시 나갔어요 옹이가 또 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웅이도 춥고 바람 불어서 잠은 안 오고 오우 거기 들어가 그냥 저랑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안녕 오우 오우 귀여워 아주 이쁘다 어흐 하하 공이 따스떼 응 으흐흐 호흡이 공룡이 우리의 전천으로 날씨가 하는 중 하하 하하 하중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으하 하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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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또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카페에 아까 제가 쭉 봤는데 뒤쪽으로 성모도 영감, 사랑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부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연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멋진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런 전시도 같이 보니까 더 눈도 즐겁고 앞에 있는 뷰도 너무 예쁘고 딱 너무 좋은데요. 여기 간판에는 그냥 카페라고 적혀 있는데 사장님께서 여기 카페 이름이 해그림 카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해그림. 그리고 제가 묵었던 사이트 풀 사이트였거든요. 해, 달, 풀 이런 자연 소재로 해서 사이트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시나몬 향이 나면서 깍바삭한 그 빵의 그 식감에다가 부드러운 생크림 딱인데요. 달콤한 거 들어가니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맛있다. 어제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조금 설치긴 했는데 뷰 자체가 너무 예쁘고 조용해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밖에 뷰 너무 예쁘죠? 야홍이 홍이 여기 있어요. 어제 봤던 옹니예요. 어떡해. 빨리 와. 잘 잤어? 뷰 이리 와. 뷰 이리 와. 네가 와. 네가 와야 주지. 빨리 와. 이거 마지막. 빨리 와. 잘 잤어? 잘 잤어? 없어. 끝. 홍이 안녕. 언니 간다. 잘 지내. 사장님께서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